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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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저거 기억이 뭘까요?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 6월에 발매했던 풍덩이라는 곡인데 좀 여름 저녁으로 나오는 거라 지금들이 좀 살짝 춥긴 한데 그래도 괜찮죠? 너무 핫했어요 풍덩 지금 그러니까요 아 근데 핸드폰을 다들 이렇게 찍으시는데 직접 눈에는 안 담으셔도 돼요? 눈에는 담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한테 무대 다 한 번 다 하세요 두 것밖에 안 남았어요 아시겠죠? 그럼 다음번 소개되면서 볼까요?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무대는 이제 풍덩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알랄알락이라는 되게 귀여운 노래인데요 아 근데 이제 또 같이 따라 부르면서 무대를 하면 또 즐겁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부르면 재밌을 거거나 알려드릴 건데 그걸 샤미씨가 한 번 소개해 드려 볼까요? 좋아요 네 오늘 오늘 저희가 여러분을 가르칠 거예요 It's You 할 거거든요? 그럼 여러분이 다같이 알랄랄라 알랄랄라 해주시면 되는데 오! 나태가 너무 좋아 파트 그럼 연습을 해볼까요? 네 하나 둘 셋 It's You 할 거에요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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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좋아요 이렇게 열기를 가득 담고 여러분들 준비가 이제 되신 거 같으니까 그럼 저희가 I Like I Like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시죠? 네! 좋아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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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